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8학년도 수능 다요. 29번 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는 두 실수 A와 K다요. 두 함수 Fx Gx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있어요. 정의가 되어있네요. X가 A보다 작을 때는요. A보다 클 때는 3차식. X가 K보다 작을 때도요. X가 K보다 크면 1차식으로 일단 정의가 되어있고요. 일단은 가조건부터 볼게요.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아, 이렇게 범위로 나눠져 있는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나조건에 대해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Fx가 Gx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얘기가 뭐냐면 Fx는 Gx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나도 되지만 항상 위에 있구나. 자, 그랬을 때 K에 무슨 값 구하라? 최소값을 구해주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우리 뭐예요? 조건 하나씩 파악해가면서 문제 한번 해결해볼게요. 첫 번째, 가조건부터 갑니다. 그럼 얘가 이제 미분 가능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A라는 범위가 어딘지 좀 구해줘야겠죠. 거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나눠지니까. 그럼 일단은 뭐예요? 아, X축이죠? Y는 0. 0은 X축이고 이 3차함수를 좀 그려놓고 해석해볼게요. 자, 그러면 3차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지금 근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근이고요. 그리고 얼마? 1이 근인데 지금 1에서는 뭐하게? 접하게 만나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3차함수는 요렇게 그림이 나오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저건 어떤 거예요? X축이니까 쭉 얘가 되는 거죠. 얘. 자, 얘와 지금 이 3차함수가 있는데 어떤 A라는 범위를 딱 나눴을 때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 그냥 아무데나 선생님 여기를 A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렇게 되면 얘보다 작은데 여기서는 쭉 얘고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안 돼요? 연속이 안 돼버리니까 안 되겠네요. 그럼 일단은 연속이 된다는 것은 그 만나는 A가 될 수 있는 후보 자체가 지금처럼 X축과 만나는 근, 얘 아니면 얘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만약에 얘라고 해볼까요? 다시 한번 더 A를 얘라고 해봅니다. 얘가 A예요. 그러면 이것의 왼쪽은 쭉 0이고요.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봤더니 뾰족점이 발생되면서 미분이 안 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후보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면 딱 어떻게 돼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되면은 짠 A라고 잡으면 이것보다 왼쪽이 이렇게 X축 나머지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원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미분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A는 얼마가 된다? 일단 1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Fx 그래프 계형은 이렇게 된다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Gx 갑니다. Gx도 마찬가지로 K보다 작으면 0이고요. K보다 크면은 12X-K라는 기울기가 10이고 액철편이 K인 직선입니다. 그런데 항상 Fx가 쟤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한번 그려볼까요? 저것을. 마찬가지로 X축이니까 마찬가지로 X축 상에서 직선이 어떤 식으로 있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12인 거 이런 거죠. 즉 여기가 K면서 Y는 12X-K가 되며 결국에는 이 K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보다 왼쪽은 지금 쭉 X축이 또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 그림 그림이 어떻게 됐다? 일단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위에 있잖아요. 됐죠? 그런데 뭡니까? K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K를 조금 더 작게 할 수 있겠냐? 조금 더 작게 하면 얘가 X축이 이렇게 밀려져 나가겠죠. 그럼 딱 보이시나요? 어느 순간? 아, 얘가 쭉쭉쭉 가다가 결국에는 언절때 K가 가장 작다. 조건 만족하는 것은 이 직선과 이 곡선이 접하게 되는 순간의 K일 때까지는 결국에는 이 FX가 GX보다는 크거나 같은 상황이구나. 이 기울기가 12인 직선이 접할 때 그때가 K의 최소값이 되겠다는 거죠. 됐죠? 끝났습니다. 우리는 뭘 찾으면 돼요? 결국에는 얘가 기울기가 12인 직선이 얘랑 접하는 거니까 우리는 기울기가 알려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우리는 이 K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면 기울기가 12인 접선이 접하는 이 접점만 구하면 돼요. 그럼 접점이 다시 뭘 지난다? 직선을 지나거든요. 끝났습니다.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그럼 기울기가 12일 때 접선의 방정식 지금 미분합니다. FX를 미분하죠. FX를 미분한 곱미분에 의해서 2X-1에 그리고 2X 더하기 1에 그리고 더하기 X-1의 제곱에 곱하기 2가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 얘가 얼마가 되는 점을 찾고 싶어요? 12가 되는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일단 묶여요. 2X-1로 묶이겠고요. 2X 더하기 1에 플러스 X-1이 12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자, 계산만 할게요. 요거 요거 날라가고요. 그럼 여기가 3X가 되네요. 3X가 되니까 요거 요거 6이니까 얘가 2가 돼서 아, X-1 곱하기 X가 얼마가 되네? 2가 되네. X 찾으면 되겠고 X는 누가 봐도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됐죠? 어, X는 2가 되겠다. 구할 수가 있죠. 실제로 뭐 X가 2되는 거 하나는 더 있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집 언어도 되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마이너스는 이 조건상에서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니까 이 마이너스는 안 되겠고요. 2가 되겠다. 따라서 이 접점이 얼마냐면 2,2를 우리가 원래 식에다가 집어넣어보면 1 곱하기 5가 돼서 얘가 5가 됩니다. 자, 그랬더니 2,5가 이 직선을 지난다라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대입하면 5는 12의 2-K다. 12로 나누고요. 2, 그래서 12분의 5고요. 그리고 는 2-K 따라서 K는 2-12분의 5 그러면 얘가 12분의 24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12분의 10분가요? 맞죠? 그래야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구했습니다. K는 12분의 19고요. 따라서 지금 P분의 Q 그리고 A 더하기 P 더하기 Q를 구하라. 자, 그럼 답만 낼게요. 답은 지금 A가 아까 처음에 얼마라 그랬고요? A는 1이라 그랬죠. 그리고 P가 얼마고요? 19고요. 얘가 12니까 A 더하기 P 더하기 Q는 1 더하기 19 더하기 12가 돼서 얼마다? 30이다. 됐죠? 그래서 우리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파악했더니 결국 만족하는 조건에다가는 KH수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2가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